합니다. 광명실에는 우리가 한 번 부천시 원미어를 다루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석사하기 정도 받은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확실히 이제 여러분 100% 이해하실 겁니다. 58표를 더 집어넣은 겁니다. 정확하게 맞춰서 이런 늦기가 힘들 거야. 이런 데가 이렇게 많은 겁니다. 140여 표 97표 전국에서 다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전국에서 다 일어난 거죠. 여기 보시죠. 광명실 사례 여러분 보시겠습니다. 조금 여러분들 그거 하더라도 잘 아시는 분들은 조금 이렇게 그거 하더라도 이 사안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사례를 몇 개 정도 더 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제가 감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직접 위조투표지를 투입하는 현장을 여러분들 못 봤지만 숫자로 착하게 잡혀던 게 뭐구나. 그것도 전국의 999개가. 보시게 되면 대한민국 부정선거는 전산 프로그램 이용해 가지고 사전투표 양일 사이에 더불음주당 후보의 득표수를 올리는 겁니다. 사전투표 득표수를. 올리는 방법은 실제 사전투표를 국민들이 모두도록 해놨기 때문에 발표 사전투표를 부풀려 가지고 위조 사전투표 지수를 그냥 더불당 후보와 함께 더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박고일 사이에 종이로 된 위조투표지를 쑤셔 넣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선관위가 발표한 선거인수라는 것은 득표수에다가 무효표에다가 기껀 표를 더한 겁니다. 기껀표는 투표장 에 안 온 사람입니다. 투표장에 온 사람 은 후보별 득표수 더하기 무효표 인 겁니다. 여러분 무효표는 주로 어중간 하에 기표 도장을 찍거나 아예 기표 도장을 안 찍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비례대표 정당투표에 어마어마한 부정선거가 있었을 겁니다. 무효표 가 130만 표인 겁니다. 이 무효표가. 그리고 그 무효표의 대부분은 도장을 안 찍은 겁니다.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그냥 쑤셔 넣은 겁니다. 위조투표지 를. 전산조작을 해 가지고 주로 더블 민주연합하고 그다음 조국개혁당 인가 이런 데 표를 많이 줬겠죠. 그런데 어떻든 표를 집어넣어야 되는 겁니다. 조작을 하더라도 전산조작을 하더라도 개표소에 뜨든 표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효표가 130만 표가 들어간 겁니다. 대부분은 전번에 박주연 변호사 이름 tv에 나온 것처럼 40 몇 센치 정도 되는 표를 하면서 개표 요원들이 대부분이 도장 안 찍었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도장을 왜 안 찍어야 되냐. 시간이 없으니까. 그리고 귀찮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뭉텅으로 집어넣는 겁니다. 그게 130만 표인 겁니다. 지금 제야 전문가께서 전수조사 들어갔으니까 결과가 나올 겁니다. 여러분 이 보시죠 . 발표 선거인수가 이렇게 되는데 실제 선거인수는 실제 투표소에 온 사람은 발표 선거인수에서 기껀 표를 제외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투표장에 온 사람입니다. 투표 용지를 교부받은 사람 되는 겁니다. 이 숫자하고 이런 투표함 속에서 나오는 투표지 개수 와 일치해야 되는 겁니다. 실제 선거인수 하고 투표함 속에서 나온 투표지 개수가 일치해야 되는데 그게 일치 안 하는 데가 뭡니까 원미구에서 146표가 더 나오고 여기에 광명실에서 50 몇 표 입니까 58표가 더 나온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이 인간들이 어떻게 처리 하냐. 59 8표가 더 나오면 플러스 58 잘못 투입 구분된 투표함 속에 그리고 기껀 표에 마이너스 58로 처리해 버린 겁니다. 그럼 여기서 투표지 개수가 몇 표가 나오냐. 89 475표의 여러분들 투표지 개수가 사전 이 투표지 개수가 개표소에서 나와야 되는데 몇 표가 나왔냐. 89 475 플러스 58표가 나온 겁니다. 투표장에서 준 표보다 58 표 가 더 나와버린 겁니다. 투표장에서는 분명히 여러분들 89 475 표를 준 겁니다. 사전 투표와 당일 투표 합쳐 가지고. 그런데 투표지가 몇 표가 나왔냐. 58표가 더 나온 겁니다. 이 58표가 더 나온 겁니다. 58표가. 이 58표를 전산 작업을 완결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플러스 58이 마이너스 58 과 만나가지고 0가 돼야 전산 작업이 완결이 되는 겁니다. 기껀 표를 58 표를 처리해 버린 겁니다. 표가 몇 표가 나왔냐. 89 475표가 나와야 되는데 89 533표가 나온 겁니다. 실제 선거인수 교부된 투표지 개수는 89 475개 인데 58표가 더 나온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한 겁니다. 우리가 후기 조선 사람처럼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근대교육과 현대교육의 굉장히 큰 특징은 실정적인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고대 사회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서사 호멜루스 뭐 이런 거 여러분들 그리스 로마 신화 이게 다 스토리지 않습니까 스토리. 지금 여러분들 논평가들이 앉아가지고 국민의 민심들이 그랬습니다. 우리 윤 대통령께서 막판에 본인들의 든든한 지지층이었던 의사분들을 격분시켰습니다. 그게 다 스토리텔링 스토리인 겁니다. 그래서 아주 사고가 낙후된 겁니다. 대한민국은 아직도 후기 조선사의 여러분들 정신구조하고 거의 비슷한 겁니다. 10억분의 1 나노미터의 여러분들 미세 공정을 가지고 반도체를 만드는 나라에서 선거를 가지고 뭡니까 스토리. 그냥 서사 이야기뿐인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엄격한 겁니까. 대한민국에 더 많은 엔지니어들이 정치를 하게 되면 나라가 많이 바뀔 것 같아요. 이 시 조선이나 지금 대한민국과 똑같습니다. 문과 출신들이 나라 망쳐 먹는 것은 아주 내가 볼 때는 뭐죠 이골이 나 있는 것 같아요. 표가 남은 겁니다. 표가 58표가 남은 겁니다. 표는 분명히 89,475표를 줬는데 표가 59,475표가 선거인수 빼기 기껀 자수 거든요. 투표에 온 사람 숫자인 겁니다. 여기에 이 보시게 되면 광명시의 실제 선거인수 89,475표 무슨 말인 거 아니까 사전투표장에 오셔가지고 사전투표 용지 받은 사람 숫자 당일 투표장에 오셔가지고 당일 투표지 받은 사람 숫자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실제 투표자 수 투표함수에서 나온 투표지 개수 89,533표 58표가 더 나온 겁니다. 그럼 58표는 누가 쑤셔 넣었습니까 선관위가 집어넣은 거죠. 선관위가 집어넣는 과정에서 58표만 집어넣은 게 아니고 더 많이 집어넣죠. 여기서는 몇 표 집어넣습니까 만 341표를 집어넣네요. 만 341표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만 341표 더하기 58표가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선관위가 광명을 해서 김남이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특별히 사랑하사 만 341표에 위조투표를 투입한 겁니다. 선관위 직원들이 만 341표를 투입 해야 되는데 선관위 직원들이 김남이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특별히 사랑하사 58표를 더 집어넣어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발각이 된 겁니다. 58표를 더 집어넣어 준 거예요. 만 341표를 집어넣어줘야 되는데 거기다 여러분들 58표를 더 집어넣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동에다 이런 표를 쑤셔 넣어 가지고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선관위 발표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의 차이집 그래프입니다. 플러스 12 플러스 12 플러스 13 플러스 11 플러스 11 미친 수치가 나온 겁니다. 이런 조작을 10년간 밥 먹듯이 해온 겁니다. 국민을 농락하고 국민을 우롱 하고 3천명의 직원이 9천억 예산 을 쓰면서 국권을 유린하고 국민의 주권을 박탈하고 특정 정당과 야합 을 해 가지고 권력을 잔탈해 온 겁니다. 모조리 사행감인 겁니다. 모조리 사행감인 겁니다. 이런 짓을 해왔고 윤대통령 치하에서 4번의 부정선거 를 전부 다 부정선거 치고 그 문제 해결하고 이러면 김용비라는 사람 을 보냈더만 야합을 해 가지고 이러면 완전히 부정선거 김용빈 은 제가 볼 때는 나라가 망하든지 지가 망하든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앞으로 일어나겠죠. 이 문제 해결 안 되면 대한민국 망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선거가 이런 부정이 돼 가지고 이러면 완전히 부정이 고차가 된 나라가 어떻게 이러면 들 살아남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가 된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진짜 58표가 남았는 표가 더 나왔 는데 실제로 몇 표를 집어넣냐 실제로 여러분들 10341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10341표를 보시게 되면 10341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여기는 조작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김남희 후보가 조작 안 해도 6512표 차이로 이긴 선거인 겁니다. 거기다 1341표를 더해 가지고 16853표 차이 격차로 이긴 겁니다. 그리고 이 표를 조달하기 위해 가지고 실제 사전투표를 국민들이 모르게 한 다음에 발표 사전투표를 8.26% 여러분들 뻥튀기를 한 겁니다. 8.26%만 부풀린 겁니다. 그래서 만 341표를 조성한 다음에 사전투표에 다 더해 줘니까 더불어민주당의 김남희 후보가 조작되기 전에 사전투표 득표율이 52%포인트인데 64%포인트로 바뀌게 되지 않습니까. 이 조작을 해 가지고 사전하고 당일의 격차가 11%로 나도록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해서 선거를 도독질한 거죠. 아주 중요한 증거입니다. 우리가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위조투표지 종이투표지를 투입하는 과정은 볼 수가 없습니다. cctv도 다 조작이 가능하니까.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그들이 조작의 흔적을 착하게 찾아낸 겁니다. 만 341표를 투입해야 되는데 58표를 더 집어넣은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숫자가 겁난 겁니다. 그래서 배움이 좀 있고 이런 사람들은 이 숫자 조작을 못합니다. 왜 숫자 조작을 하게 되면 영원히 덜 미를 잡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숫자 조작 때문에 이 인간들이 분명히 만행이 드러날 것이다. 그렇게 처음부터 확신을 갖고 이 문제를 4년 동안 전력투구를 하는 거죠. 해결하기 위해서. 왜 위조투표지는 그냥 파쇄하고 버려버리게 되면 그냥 없어집니다. 그런데 숫자는 대한민국 이 존속하는 한 4월 10일 총선의 광명을 후보별 특별수로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나라가 망하면 없어지겠죠. 나라가 있는 한 이걸 지울 수가 없는 겁니다. 만 341표를 집어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뭔가 실수가 있어 가지고 표를 더 집어넣은 겁니다. 58표를. 그리고 58표를 처리하기 위해서 잘못 투입 구분된 투표자 항목에 플러스 58 기권자 항목에 마이너스 58 기권자 항목에 마이너스 58이 나오는 것 자체가 우습지 않습니까 투표장에 오지 않는 사람 숫자가 어떻게 마이너스가 나옵니까 미친놈들인 것 한마디로. 여러분들 기권자 수라는 것은 선거인 명부에 등재되어 있지만 투표장에 오지 않은 사람 숫자 인데 그게 마이너스 58이 어떻게 나오냐 이 인간들아 이 짐승 같은 놈들아 기권자 수가 어떻게 마이너스 가 나오냐 이 인간들아 여러분 이렇게 정리정동이 된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여러분들 점검으로 우리가 확보한 겁니다. 그동안 이 자료들을 봤지만 저도 이렇게 놓쳤는데 오늘 박주연 변호사가 여러분 한 던진 글을 보고 그래 이러면서 여러분들 추적에 들어가니까 엄청난 뭡니까 999개 투표소가 발각이 된 겁니다. 999개 투표소에서 뭐 다른 데 다 표를 집어넣었죠. 그런데 999개에서 정거물이 확보가 된 겁니다. 표를 집어넣은 정거물이. 오산님처럼 인간 오류입니다. 오류. 휴먼 에라. 여러분 내 진김에 보시게 되면 이 인간들의 표를 집어넣는 과정 보시기 바랍니다. a만큼 더해 준 거거든요. 이런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부정은 간단하게 이야기하게 되면 대한민국 선거관리비원회가 더불어민주당을 특별히 사랑하사 . 선거마다 선거구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에 위조투표지를 더하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부정선거 의 핵심사안인 겁니다. 위조투표지를 어떻게 여러분들 제조하는 과 아니고 위조투표의 총량은 사전투표 선거인수 곱하기 서울은 4분의 1 부산은 6분의 1 경기도는 일반적으로 5분의 1 안철수 김은혜 처럼 반드시 낙선시켜야 될 후보는 서울처럼 3분의 1 전남 전북 광주 광역시는 4분의 1 화끈하게 이름 조작했던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 구청장 보궐선거는 2장당 1장의 여러분들 위조투표를 투입했기 때문에 3분의 1을 곱하면 됩니다. 그리고 사전투표 선거인수는 사전투표 일 이전에 30일 전에 다 확정되기 때문에 선관위 데이터베이스 그대로 이름들 다 뭡니까? 입력대가 딱 준비가 되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 6분의 1만 곱하면 쫙 해가면 뭡니까? 표가 쫙 더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사전투표자 수보다도 일정 수만큼 항상 높은 발표 사전투표가 올라가는 겁니다. 사전투표율이 다 이름 조작 돼가지고 방송을 타고 뭡니까? 이번에는 우리 선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특별히 관심이 높아서 역대 사상 최고의 사전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그 말은 뭔가 하니까 역대 사상 최고치의 조작을 하겠습니다. 그 이야기와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보시게 되면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 보시게 되면 이게 선관위 자료지 않습니까? 이 보시면 광명시열에 김남희 후보의 관외사전투표 득표수 5483표 조작 김남희 후보의 국외 부재다 투표 득표수 174표 조작 김남희 후보의 한일동 관내사전투표 득표수 3034표 조작 그럼 이 안에 선관위가 김남희 후보를 특별히 사랑하사 대해준 위조투표자들이 있는 거죠. 선관위가 제조 생산한 위조투표를 계산하시려면 이게 선거인 수에다가 4분 1씩 곱하면 되는 거죠. 한번 보시죠. 5484표가 선관위 발표 김남희 후보의 관외투표 득표수 입니다. 이 안에는 선관위가 제공한 위조투표지 2149표가 있는 겁니다. 2149표는 어떻게 제조됐습니까? 관외사전투표 선거인 수 8596표의 4분 1을 곱한 겁니다. 위조관외사전투표 득표수가. 그러면 실제 투표수가 3334표로 추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외국민 투표는 실제로 선관위가 341표를 김남희 후보가 받았다고 했는데 제외국민들이 진짜 던진 표수는 256표밖에 안 되고 선관위가 김남희 더블당 후보를 특별히 사랑하사 더해준 위조투표지 개수가 85표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규칙을 사용했기 때문에 모든 김남희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에 조작된 위조투표지 개수를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부정선거를 굉장히 다 각도록 이렇게 위조투표지 개수로도 여러분들 봤고 그다음에 김남희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에 대해진 가짜 투표지로도 분석했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여기에 남은 것처럼 잘못 투입된 투표지 투표함 속에서 교부된 투표용지보다 더 많이 나온 투표지 개수를 통해서도 증명이 됐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차익값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 차익값을 통해서도 검증이 된 겁니다.